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 채널에서 한국인들의 평균 삶의 질을 놓고 500만명 이상이 열띤 토론과 의견을 내는 중에 한 중국 네티즌의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상위권에 올라와 관련 글과 댓글을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관련 글을 보고 뒤에 댓글을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이들이 한국인들의 일반 삶이 지옥과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물가는 비싸다며 늘 수박을 예로 듭니다. 중국과 한국은 물가와 급여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한국에서 수박 사는 돈을 그대로 중국 시장으로 가져와 비교하면서 중국 수박은 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싸고 한국의 노동력은 비싼데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양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양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평균 교양 수준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수준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다닐 때 정말 교양 수준이 높았습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중소도시의 기술학교를 가보세요. 그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난장판인지 가서 직접 봐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늘 중국의 한 도시와 한국을 자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개 중소도시와 한국의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심천이나 광주 등 대도시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오세요. 그곳의 작은 음식점이나 그들이 일하는 전자기계 공장, 피역 공장 등을 가보고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곳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한국과 비교를 해보세요. 실제로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작은 마을에서 생활합니다. 초등학교 가보면 대부분 부모는 도시로 돈을 벌러나가고 아이만 집에 있는 가정들입니다. 저와 다투려 들지 마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저는 1996년생입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영어를 접해보지 못했으며 매일 몇 킬로나 되는 길을 걸어서 다녔으며 점심은 집에 있는 식은 밥을 가져와 먹거나 아니면 돈 170원을 챙겨서 가게에서 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6년을 보냈습니다. 무슨 학원이니 유치원이니 이런 거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북방 사람이 아니라 강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중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숙사의 상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으며 학교에서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아 1년 4계절 내내 찬물로 샤워했습니다. 빨래는 타코 테이블 위에서 말렸으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일주일 동안 단돈 850원으로 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 아이들은 발육이 늦어서 중학교 다닐 때 많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했으며 이는 흔히 있는 일이라 별 신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은 그렇게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런 삶을 견디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심천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17, 18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분명 존재합니다. 정말 역겨운 삶입니다. 무슨 학원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강서는 귀주나 운남보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심천의 한 공장에서 여름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운남에서 온 몇 명의 미성년자 아이들이 공장에 소년공으로 온 것을 봤습니다. 매일매일 사장의 노동착취를 견디면서 한 달에 34만원 정도로 본 아이들은 고향 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 대부분의 돈을 집에 붙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낙은 500원짜리 음료수 한 병을 사서 구질구질한 무허가 PC방에 가서 1,700원을 지불하고 밤새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에는 이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몇 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해 이제서야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와 삼진국 한국의 보통 가정의 삶이 지옥 같다며 비웃는 것입니까? 제가 북한과 한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직접 겪은 것들입니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어떠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참 가여워 보입니다.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 그런 교만과 자신감이 나왔습니까? 한국의 부는 일시적인 것이며 북한의 가난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들 하는데 이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 제가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몇 명의 한국인과 북한 사람들을 동시에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저에게 줬던 인상은 기본적인 교양이 우리보다 높고 상당히 예의바르다는 것입니다. 한 한국인 친구는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데 시급으로 60위에 정도 받는다는 말을 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후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제 친구가 말하기를 알바도 그냥 KFC나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보통 저 정도 받는다고 알려줬습니다. 한국의 보통 가정과 중국의 보통 가정을 비교해보면 생활 수준 자체에서 이미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통 가정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직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어떤 이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이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어떤 이는 노점을 하며 단속반을 피해 다니지만 매달 수입은 3만 5천원도 안되는 것이 중국 보통 가정의 현실입니다.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반에 5명의 북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한 한국 친구들과 달리 그들은 좀 엄숙해 보였으며 상당히 촌티가 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7, 80년대 중국인들이 외국에 유학 갔을 때 보는 그런 옷차림이었습니다. 수업은 40분이 한타임이며 중간에 10분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데 북한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 외에는 자리에서 오래된 러시아 사전을 들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조금의 과정도 보태지 않고 말하면 그 부모 세대부터 써온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사전은 얼마나 봤는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쓰지 않았고 따라서 게임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모습에서 비굴하미로 원망은 볼 수 없었으며 다만 지나치게 검수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부는 일시적인 것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져야 그들을 비웃을 수 있으며 영원히 우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언론을 보면 이러한 패턴의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도국인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부정적인 모습들만 들춰내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내 중국인들이 얼마나 자만해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국내 매체에서 타국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이 어느 날 강대해지고 국민들도 강대해지고 여러 분야에서 강해지려면 이런 식의 개념 없는 맹목적인 자신감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일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맹목적인 자신감이라는 말 맞아 어떤 사람들은 한국 아이돌은 노래도 춤도 잘 못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연예계를 보면 이게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 수입은 낮고 집값은 비싸고 친이 개수도 높은데 이런 악큐 같은 자들이 남을 비웃지 정말 불쌍하고 웃음만 나올 뿐이야 웃겨 죽겠네 우리나라 예능이야 한국과 그대로 베낀 것이고 아이돌 스타일도 한국 따라하면서 이런 베끼는 것들 없애야 중국이 발전할 수 있어 한국은 중국이 같은 수준으로 비교할 레벨이 아니야 선진국이라는 칭호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돈이 있기 때문에 레벨도 있는 것이니까 님, 님이 살았던 성장 환경을 전체 중국이 그러느냐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전 세계에서 중국인보다 더 돈이 많은 나라가 있나? 왜 한국이 더 돈이 많다고 말하지? 중국은 개도국이야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일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과도한 저만심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됐을까? 진짜 이런 분위기 싫다 한국 언론은 중국이 세계 3위의 우주 강국이며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던데? 나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는데 외국에서 중국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더 말 안 하겠지만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그런 맹목적 자신감은 줄여야 해 맞는 말이야 요즘 전염병과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전하는 편향적인 것들만 보게 돼 글 쓴 분은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벽돌을 나르는 등 정말 최하위층 삶은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냥 명동에서 마스크팩 파는 곳 같은 데서 한 달만 알바해도 170만원 정도 벌 수 있음 전세계 언론 매체는 같아 한국 언론도 일부러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 보도하거든 이렇게 솔직한 글에 좋아요 하나 누르고 싶다 나 예전에 한국 술집에서 알바할 때 시급 11,000원 정도 받았는데 일반 음식점보다 많이 줬음 한국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무서워해 여친이 있어도 결혼 안 하려고 함 주변의 한국 친구들 이제 거의 마흔인데 가난하진 않지만 아직도 솔로이며 결혼은 엄두가 안 난다고 말하던데 더윈 보면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고기를 못 먹는다며 자기가 콩나물 같은 거 먹는 거 올리던데 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심리를 이해 못하겠어 일부러 남을 폄하해서 자신의 허용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국에서 한우 빼고 나머지 고기는 싸요 급여도 상해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8,400원 정도니까 친구가 말한 것이 맞음 러시아에서 의대 예과 다닐 때 북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출신 성분이 좋아서 그런지 옷 입는 것이 우리와 비슷했고 화웨이 핸드폰 쓰고 위챗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한국 노래도 듣고 북한에서 온 것이 맞는지 의심했음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남을 폄하해서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비웃음만 받을 뿐입니다 중국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이들을 링링호우라 부릅니다 이들은 유년 시절 북경올림픽을 보고 G2로 성장한 중국을 보고 자란 세대로 이로 인해 저국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중국 체제나 언론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한 것입니다 실력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과 폐쇄되고 일방적인 언론에 의해 저국이 그렇게 강대하게 보이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